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하님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형 벌러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줬다가 처마귀들 지옥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짐을 만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최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시오 십자가에 목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